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품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명품 가방과 신발 등을 넘어 의약품까지 위조되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위조상품을 유통한 사범 159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품 7만 7천여 잠들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조상품 구매자들 대부분이 청소년들로 온라인을 통해 정품을 보다 값싸게 구매하려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특사경 판현기 대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